내가 메가스터디를 와서 너희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EBS도 포털사이트에 EBS 계속 해주시나 할 거야 내가 내가 EBS 하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이야 학교 교사로서 내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겸직허가가 안 됐어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강의하다가 내가 하나하나 이야기할 텐데 엄마 아빠 아플 때도 암튼 눈물 난 이야기 되게 많지만 나 이제 진짜 EBS를 하려는 조건으로 여기 메가스터디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강의할 때 너희들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하냐면 내가 교사가 진짜 무서웠던 일이 뭐냐면 내가 한번 현장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가 수업이 끝나고 쭉 돌다가 한 3분 남았어 친구 하나의 어깨를 툭 치면서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데 딱 이야기했다고 남학교에서 그때 얘가 네 하고 끝났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 2년 지나고 졸업식 날 얘가 날 찾아온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공부여서 대화가 돼 그 말을 듣고 뿌듯한 것보다 소름이 쫙 돋더라 진짜 조심히 사랑했다 말 한마디라도 애들한테 소중하게 하고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EBS 할 때도 수강후기 막 다 일일이 내가 직접 달고 간에 수공으로 달고 수능 끝 보기 전에 이번에도 올려놨지만 손편지 이렇게 쓰고 해주는 이유가 내가 해주는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힘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그 생각하고 여기 와서도 강의하려고 온 거야 지금 더 많은 너희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이름 붙잡고 사는 거지 학원 강사? 이게 이전에 윤리교사 얼굴은 윤리교사답게 안 생겼다고 맨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명의 정신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세상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덕치의 시작 정치의 시작은 이름 바로잡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누가? 공서진 2500년 전에